싱그러움이 가득한 7월에 펼쳐지는 썬드롬동호회 제3회 야외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3년 7월 2일 일요일 오후 6시 월미도 관광특구 학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아수경 NC 선우역의 진행으로 썬드롬동호회 최원 황영수, 민지선, 이효자, 박태태, 김인채, 경경미, 도유미, 손원식, 이지니, 태연순, 박영희, 이건호, 김태희, 신철호, 김명자, 아수니 등 회원들과 로라밸리 댄스, 성인가요 뉴 스타들이 흥겹고 즐거운 무대를 선사합니다. 2023년 7월 2일 일요일 오후 6시 월미도 관광특구 학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바랍니다. 이 공연은 썬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현대철강, 한우의 명가, 한우리 정육식당과 함께합니다.